야 얘 와가지고 쓸데없이 건물만 부수고 가네죠 헬리콥터 아야야 돌아가는 줄 알았어 역시 기습에 스텔스 암어를 이용하려고요 기습을 할 줄 알아야죠 아 하다가 아 이거 낮방송때 했던거라서 잠깐 묶여줬던거에요 자 저기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죽었겠지 자 재장전하구요 아 저격충 총알이 정말 없네 야 저격충 총알좀 주면 안되니? 쟤 쟤가 갖고있겠지? 아까 저격하던 애 좋아 이 총알은 없어요 지금 가지고있는 이 총알은 없어 쟤들이 안갖고있기때문에 자 조심 뭐야 아 깼어 써야되고 저격총알은 얘네들 저격수가 갖고있긴하지 저격수가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자 고정면 소충탄약 탄약 자 총알 꽉채웠구요 자 총알 꽉채웠구요 네 그냥 그냥 빠르게 그냥 빠르게 내려오는거 없냐? 어 잠만 저기 노란색이 뭐가 있는데? 여기 여기 뭐 여기 안에 뭘 하는건가? 어 뭐 아 여깄구나 뭐 전수전략창 본거야? 탄약 자 게임 저장완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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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칙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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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보이는 숲을 통해서 근데 날 봤나? 어디다 쏘는거야 저거 한ад 마크 민우 칙칙 희라줌 채우구 여읗, 어디다 bian 여읃도 어 globalization 나 어디다 쏘는거야? 총알 낭비하지마 인마 얼마 안되 next 오, 어딨다 쏘고있는거야 지금 오, 안 죽었어 어어? 야, 이게 맛있어서 이걸 못 들으면 어떻게 저리부터 하나니 아니 야 쟤 안 죽었어 쟤가 쟤가 난 가만히 있는데 쟤네들은 하나도 못 맞췄어 양념 겁쟁이 으어어어 공격당하는 중 야 이 새끼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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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가 분명히 이 근방에 있어 분명히 이 근방에 있어 계속 쳐져 가 근처가 이럴텐데 없어졌어 에너지 크리티컬 그놈을 찾고 말까 나와 이 앵끼 새끼야 나 못 없어 어디 있어 아이쿠 아이쿠 한방에 다 가졌네 아이쿠 어이쿠 한방에 다 가졌네 어허 야 야 야 야 몇 명이 오는거야 오호 너 피하는거 봐라 야 야 자유총 맞고 앉은 래가 어딨어 좋아요 또 나오진 않겠지? 근데 이거 터트려서 이거 쏴서 터트릴 수 있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발사! 어허! 야... 여기서 있었네? 무슨 소리! 緊張! mr. 어? 안 죽었어? 오오오 올레 오오호 야, 총알이 120발 남았어요. 이제 하도 내가 막 쏘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. 자 일단 들어가져 아오 이제 크리티컬이래 오오오!? 슥 으아아아 아아 저격 저격수 다 썼어요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거에요? 저거죠 저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난리난데? 헬리콜터가 떨어졌는데? 자 이게 타니스인거에요 뭐지? 들려? 아 뭐 안들려? 공격대하는 점! 고기 아 아 아 그치? 아 아 아 아 아 애가 있는거같은데 아 안들려 아 나 너무 막쓰는데 총알을 이러면 안되는데 자 에너지좀 채우고 열세발 나갔어요 총알은 질리나? 야 열세발에서 몇발 쓴거야 그런데 두명 죽였어요 아하 어으 어우 깜짝이야 나도 깜짝 놀랬다 이거 왜이래 자 무기구 자 무기구 소위탄 오오 오오 오케이 자 이걸 원했어요 내가 쓰는 통에 탄야는 없네 자 소류탄 포기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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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포기약은 4개 다 가져가고 이거 근데 이게 치는게 뭐였더라 아 이거였지 아 왜냐면 왠지 나중에 총알이 모자랄거같은 기쁨이 들어왔어요 기분이 들어왔어요 리허다 퀴즈 롱 고구마 여러분